바이옴 슬더스 거울 정의 행동을 복수할 수 있습니다. 대신 대가로 한장 적게 뽑게 됩니다. 무작위 신으로부터 강력한 카드와 상태 이상을 받습니다. 침략 엘리트는 유물 보상 대신 추가 골드와 강력한 카드 보상을 줍니다. 상점은 특별한 카드를 판매합니다. 온라인 과연 쓰w 자유 아니 왜, 아, 그렇구나 어, 햄 나도, 돈 뺏을 수 있음? 아니 왜 굴도약, 천둥 넌 와, 햄 쏘돌 뭐고 에론 효과를 사용하고 16의 피해로 공격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적과 엘리트와 맞서 싸우세요 추가 골드와 강력한 카드 보상을 줍니다 카드를 하나 뽑고 체력을 잃습니다 손으로 가져옵니다 좋아, 주수리 바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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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대 2 3 4 3 4 4 4 4 4 5 5 133골드 무장해지신 끈박치기 깡털의 벽 망어도 7 1금속화 사예지 2드로 제로 음료수가 좋은 이유 마우스 패드 위에 쏟았는데 내 안끈끈함 그건 맞지 성장해라 육압 발화 심장해라 이의 엠주 엘릭서 어퍼컷 위에서 본다 1번 대 4에서 5로 해보자 간식의 땅 모든 보상을 먹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상이 1회성 카드로 강해지기 어렵습니다 맛있다 끈끈하진 않은데 쏟은게 윌치스 제로 스트로베리 체리 마시라 패드가 새빨개졌어요 쓰레기장 전투에서 카드 보상을 두개 받지만 스킵할 수 없습니다 적당한은 들을때는 포클레스 X 서버맨 공격포션 기사회생 병번개 병번개 침략 육면뱀 헤론효과를 사용하고 2의 피해로 공격합니다 처음 뽑는 3장의 카드의 비용이 2번 턴 동안 1등 갑니다. 몸밭 광폭화 파괴 순모 히드 재생 머리 히드라 머리 머리 하나당 힘을 잃었습니다. 7 또는 그 이상의 피해를 입히면 머리를 잃습니다. 2턴 후 2개 재생됩니다. 대머리를 만들어주마 뭐 미라의 각성 미라리 의 각성 신민첩 1에너지 민첩 2 와헴 쓰레기봇 카드 보상을 스킵할 수 없습니다. 코나에서 한 임무의 고증 USB를 컴터에 연결 시도하는 미션의 처음은 USB 연결 시도 다음은 USB 뒤집기 다음은 USB 다시 뒤집기가 뜬다. USB 반대임 지도도 못 보게 해놨네 이슬 습 더럽혀짐 희히 우물을 얻습니다 볶음이 다른 캐릭터가 이 바이오에 살고 있습니다 그 캐릭터의 색상 카드가 나옵니다 모든 적은 버프되어 있고 무장의 희히 우물을 줍니다 적들이 비행을 갖고 있습니다 카드에 속토를 부여합니다 음 너무 많이 축소됐는데 반사 어떻게 쓰냐 이씨 난 철파 대신 망단 쓴다 아니 대검 위에 쓴 벌집 쓰면 되는데 벌점집 돌점진 똥공격 반개 돌파 반개 돌파 반개 돌파 이 퓨어 금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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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일런트 껍데기 워처 껍데기 디펙트 껍데기 아클 껍데기 한국어 띄어쓰기 난이도 체감 야너그 돈 안준 지멋주 좀 더 된 것을 말하남 이 문장은 단어 하나마다 띄어쓰기 해야됨 헐 금속화 무장해제 뭐 지옥불 지옥 뭐? 뚱땡이 개뚱뚱하네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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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디갔네 바리약형 열세도 준다 따라따따따 따라따 깎아털 벨트 꿀벅 스테으 음... 어... 이동도 좀 뿌려 어? 큰 그룹의 그램린들이 접영했습니다. 눈을 떼지 마십시오. 거기서는 잠을 잘 수 없을 겁니다. 그랬어도 그룹린 나오나보네. 뭐야 이것이. 아니. 또 뭐랬냐고. 3 트레일러가 떠서 슬일이 할인을 하고 유비 유입으로 중튜브 떡상각이니 가만있던 중과로 1승 무작위신으로부터 강력한 카드와 상태이상을 받습니다 어 디펙트 카드 재구성머 산불 카드 보상은 화염의 힘을 이용합니다 마홍 마법이나 역병을 부여합니다 방송중에 정말 죄송합니다 핫플랫폼 bj편집자입니다 오늘 수익창출 중지가 됐습니다 구독자는 50만정도 되고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기사보고 이렇게 염치없게 찾아왔습니다 저도 최대한 답변드리고 싶지만 저도 하루아침에 정지먹고 하루아침에 복구됐어요 한달정도 정지먹었어요 이거 증거로 바이럴이네 후글에서 뭐 안알려주고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복구됨 진짜 모름 그 유튜브에 2위제기였을때는 은안 프로저였는데 이게 진짜 뭔지 모르겠네요 수익정지 수익정지 진짜 이거 이슈가 크긴 한가보다 여기저기서 소식 다 들려오네 잘하라 강력한 카드 유사 분열 유사 분열 이슈가 크긴 한가지 유유질방 하세요 대게 2시력을 추가합니다 이 카드가 손에 있다면 카드를 하나 뽑습니다 슬레이더 스파이어 등 모둔을 얻습니다 10개의 강호된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였습니다 이거는 선택지 되게 좋네 저 기사 쓴 기자 최소 중청장 전장 전투에 절힘 무감절힘 강화 카드 주는거는 진짜 괜찮네 강력한 카드 강력한 카드 무감절힘으로 뭐야 봐도 좋았네 낯설더 나 살살 enden 돌풍 체력이 10% 이하면 날아가버립니다 강력한 돌풍이 당신을 넘어뜨릴 뻔했습니다 이 카드 내 카드를 잃어버린다고? 아닌가? 아 카드를 얻을 수 있다고 얼 굿 니 타락 썰어라 절힘힘 마력의 공수 첨탑은 마력으로 가득 차있어 넥에서 카드를 바꾸고 마법이나 역병을 부여합니다 이 변화를 나머지 게임 동안 유지할 방법도 있습니다 마홍 역병 역병 취약을 얻습니다 역병 민첩을 잃습니다 아니씨 마법은 뒤 1을 더 본다 뒤 1을 더 본다 날카로움 날카로움 피해를 5줍니다 피해를 5줍니다 배로움 피해를 5입스입니다 으 연약함 취약을 얻습니다 손상을 얻습니다 손상을 얻습니다 역병왕 불굴 빵우돌을 사왔습니다 홍로 취약을 부여합니다 상실 약화를 부여합니다 아따 말려줘 홍로 취약을 부여합니다 마법 영구적인 마법을 부여합니다 말려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잔다. 부순다. 13 충전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안개 고양이. 아무새 카드를 추가합니다. 돌 던지기. 2번 턴이 끝날 때 힘을 잃습니다. 규집빛. 흠. 흠. 자는 상장에 꾸리는 안개. 가장 센 커피로 달라고 부탁했을 때 바리스타가 준거. 왼발. 오른발. 왼손. 오른손. 그리고 몸통이 있는 라떼아트가 된 커피 5장. 퓨얼 잘하는 바리스타. 아니 무감각 인마. 소도를 흘려보내기. 소도를 흘려보내기. 퓨얼. 진동. 흠. 호 recognizing. 하. 1번 턴. 4번 턴. 1번 턴. 3번 턴. 4번 턴. 마니스타 오열하겠네 피포션이 얹다 약분 혈안 공허로 타락한 자 마염의 오브 공허로 호흡 최대 3 에너지 품탑러 붙어 공격으로 막히지 않은 피해를 주면 심연의 표식을 부여합니다. 뭐야 독바력이다. 사피해를 이중니다. 태상적의 힘을 감소시킵니다. 끄리탐을 얻습니다. 큰 일icios의 힘을 다 받았다. 记 lu co supplier 어허 에이 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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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 시바의 목소리가 주호에서 잘 어울리지 않더라 세이야야 시바 시바 징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유물을 두개다 준다. 히히 카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슬더스 카드와 유물, 이미지만 봐도 이름과 효과암. 죽일 필요는 쓸모없지만. 슬더스 카드는 쓸모있으니까. 내을려 보내기. 우리 설팀. 우리 설팀 뭐하냐. 우리 설팀 뭐하냐. 우리 설팀 뭐하냐. deal. 우리 설팀 뭐하냐. 우리 설치. 와 여기도 먹는 것만 파네 너무 어려웠어요 안 돼 브로콜리 옥션 칸 5개 거울 이거는 뭐 별 쓸모가 없네 별 힘줘 빨리 줘 고마워 모든 전투에 불타는 엘리트 강화가 적용됩니다 모든 전투에 불타는 엘리트 강화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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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튬롤大的 강화가 적용적 지금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투에 불타는 엘리트 강화는 Hebrews go 오덕불릭 가방! 들려보내기 턱턱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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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개 돌파 이러면 한돌 강화되는건가? 아 재물 있었지 재물무적 한돌 비발성 돼지 자폭능력을 가진 다양한 적들이 등장합니다 분출 15장 이상의 카드를 사용하면 이 적은 죽고 15피해를 줍니다 다행히 에이 마법사 그래민 얘들 왜 피가 낀? 샷샷 뭐야 의접이잖아 계속 이놈들만 나오는거? 어 이 희물 이 희물 먹을거 있겠나? 그 희물 무감, 절힘, 타락 전부다 맨 밑에 있네 이게 개미냐 진짜 아휴 쟤버리순버녀씨 음 낡은 노선 편의점에 물건 고르고 담배 사려고 저기했는데 왜 콜라보는 5월부터입니다 라고 하시는 거죠? 블루아카이 받아봐 블루아카이 받아봐 아휴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얘가 마지막이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강호할 카드를 선택하세요 강호할 게 없다 날렵 강호할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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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할 게 stitches 아니 스킬포션도 있고 파워포션도 있는데 공격카드가 안나오네 공격카드가... 되었긴 했지 심장이 약해 빠진거 봐 안고 굿 서비스 굿 굿 굿 굿 굿 와 300댈이나 넣어주자 예... 아니 근데 20승선에서는 게임네 아휴 얼마나 있지? 꽤 많이 본거 같은데 있는거 아휴 슬더스 2도 벌써 다 질겼네 질린다 질려 슬더스 3 소식 언제나옴 이씨... 무슨 드립이야 이게 대부분 다 했네 안한거 뭐있지? 포위됨 잔디가 자랍니다 오랜만에 승천없는 달콤한 일류 잔디 남은 에너지가 있으면 잔디가 자랍니다 잔디를 뽑으면 멋진 일이 생깁니다 얼음 다진마요 으쫄 닥 이씨 이씨 이 이씨 설파와 돌진을 브로콜리 왕금사탐 라가블린 잡기 힘들어 보이네 그래도 승선 낮아서 승선 높았으면 죽었다 갓방 전문성 유리깔 뒤져본다 뭐 공부 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히타 규지 비압돔 히타 규지 비압돔 체력 4호 앞에 블리스트 잡아야 되는데 어세됨 히타 규지 비쥬 히타 규지 비쥬 히타 규지 비쥬 히타 규지 비쥬 저거 없으면 엘리트 엘리트 잡았구나 뒤져본다 아니 양파 오밥 대파 에너지를 안 써야 된다고? 에너지를 안 써야 된다고? 에너지를 안 써야 된다고? 에너지를 안 써야 된다고? 아이씨 아이씨 대상이 죽어서 게임 클래스 쇼 멋진 일이 일어났네 잔디를 키워서 메가 크리트 아이씨 또 잡아야 돼 오기 하나 더 잔디바드 애벌레들 도마도 왜 같은 카드만 계속 나와 도마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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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장 략가 떴다 자두 구하자 가지 안개 천국의 구름 포위됨 매우 어려운 전투입니다 두배의 골드 특별한 유물 에너지 13개 주는거임 쪼개낸 가면 피큰 차량 포위됨 펟 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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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탄성 플라스크 천 리폼 단투 버티짐 소모 다 천국의 구름 미행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슬라잉 깎아 저거 날개치셔 파닥파닥거리는데 슬라잉 깎아 슬라잉 깎아 시작 비행풀수만 있으면 기절 걸려서 좋네 날렵한 전광석화 날렵한 플라잉 리킥 날렵한 돌진 뽑았을 때 카드를 뽑고 날렵한을 제거합니다 얍 아씨 돕고 당신은 포비되었습니다 야구공과 야구빠따에게 포비당한다 본멜 타격 본멜 타격 돌려차기 다시 시작 오버클럭 재물 재물은 인마 엑스코스트 없는 케미컬 엑스코스트 잠시만요 잠시만요 비열한 타격 비열한 타격 엑스코스트 불조약 음 역시 프리즘이야 엑스코스트 엑스코스트 이쁘 엑스코스트 이 엑스코스트 엑스코스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전략가.. 강호 들어가고 나면 좀 낫겠지 전략가 강호하고 물도약으로 카드 제거하고 마법이네요 아 Park공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굿. 잔상. 방어 필요한가? 필요하지. 노상모. 비틀린 공간. 멀리서도 뭔가 끔찍할 정도로 잘못된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계 카드가 등장합니다. 저주 포함. 유물이 새로운 형태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심장이 중요하냐? 비틀린 공간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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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틀린 공간이 거의 없지. 들어가면 속아 왜 아픈데 쓱 제사하려고 하면 니들은 끝을 해낸다 음 꼬챙이? 건무? 구 rah 어 принимreat 어휘 곧 게시의 꼬챙이 유물이 세로 형태로 바뀌어서 나온다고? 아, 마젤 굳이 비틀린 부적 제주를 2장 추가합니다 휴식할 때 2장의 무작위 카드를 강화합니다 뭐야 개술롭잖아 아이 부적님 부러워요 아니 개술롭잖아 아니 쪼금술롭어야지 뒤틀린 카드 오 증기장벽이다 겁나 뒤틀려있네 어어 그루어어 예수 그루어어어 오어어어어 레포 그루어어어 어어어 이것도 뒤틀링 카드 나오나? 아니네 금땡저 저주인형보다 좋다 아까 뒤틀린 부정 먹었으면 시너지였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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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클 시체즈 대버리 뒤에 있어 가려졌어 뭐가 이상하게 했더니 두나가 없네 어쩐지 안좋더라 블리치 공식번역든왕 호로홀로를 홀로홀로 번역함 블리치가 번역둘때가 있어 고맙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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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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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글. 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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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글. 병법서 민첩 포션. 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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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글. 壓배 압도 재비. 아 실수 야 뭐 그럴 수도 있지 고동 일다리 그 점 심장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안투는 안투가 looks like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 ... ... ... ... ... ... ... 쉽다 쉬고 심장 따위 콘솔 창만 열면 쉽게 잡을 수 있다. 심장 따위 콘솔 창만 열면 쉽게 잡을 수 있다. 심장 따위 콘솔 창만 열면 쉽게 잡을 수 있다. 심장 따위 콘솔 창만 열면 쉽게 잡을 수 있다. 심장 따위 콘솔 창만 열면 쉽게 잡을 수 있다. 12 auch 10 없으면 이건 한번 해봐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대단원 이지 역시 20승선으로 했어야 했나? 20승선 D팩트 바이옴 기획능력을 가진 적입니다. 쓰레기장 아이언 크레드 카드 거울 거울 딥이 딱 날렵다 아무런 전남 대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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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컴파일 드라이버 쓰레기장 대단원 쓰레기장 핸드데릴 가마솥 장화 작은집 있는거 보소 그리고 이제 디펙트도 있지 그리고 이제 디펙트도 있지 저거 표본인가 저거 저거는 뭐야 컴드 폴로그램 찍기 라인업 보소 라인업 보소 딸기 쓰레기장에서 딸기 주워 먹는 D팩트 에임 이펙트가 이런 쓰레기 카드들 왜 쓰는데 이펙트가 이런 쓰레기 카드들 무지개? 꿈인가? 이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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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에임 켁돌 철파 불조약 재활용 있는데 불조약 웨슨 배도 쓸까? 철회 파동 많이 보이네 냉정함 제련 백의 카드를 추가합니다 홀로그램 백의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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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월드 이런 정말로 신송 신송 신성이 필요했을까 아 몰라 뭐지? 진짜 여기 갔으면 여기서 같이 나왔겠네 신선 강호하려면은 그래도 여기 한번 가보자 궁금하다 빠짐소이 뭐고 대폭에 렌비 못 못 슬러쉬 막히지 않은 피해를 줄 때마다 다음 터넷 방호도를 15호 씁니다 뭣 맞을 때 아냐? 오역인 것 같은데? 아님 말고 턴종료 시 모든 장에게 피해를 오줍니다 뭐야 턴디십 서발력을 얻습니다 충전 중이다 이제 간다 오메가저주 적의 공격 피해를 오더입습니다 체력을 시빌 씁니다 체력을 시빌 씁니다 턴 25 피해로 공격하려고 합니다 체력이 절반이어면 강력한 저주를 내놓기 전 두 턴 간 공격을 멈춥니다 이제 간다아 에요에여에이 traz amento 인셔력... 투 패을 저주 옥... 으아아아 히오오오오오오오이 맞으면 한 번이네 우연이야 우연 응 버퍼 쓸거야 어쩔건데 어 느낌이 이상한데 아하 C! 돌았나 선종력시 3중동을 무작위적에게 무효합니다 상점카드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유물 아니 저주 저주 3개는 와 박밀한다 박밀그램린 다시 저주 저주 3개 아니 뭔데 이게 네 저주 저주 아리케이드였네 저주 딴건 모르겠고 카드 보상이 너무 쓰레기라 먹을 이유가 없네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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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패때문인 것 같은데 이 이게 마리되냐 아니 무슨 꿈 다 부패때문인 것 같은데 이 이게 말이 되냐 무슨 적과 엘리트 특심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천둥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특별한 전기적 카드를 손에 얻을 수 있습니다 전기! 아이고 슬복사 우패 좀 어떻게 해줘 제발 여긴 나갈것같아요 온이다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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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시작! 그래서 폭풍이 뭔데? 아닙 축축한 수비 아 근데 카드에 맘대로 소멸다는 거는 좀 빡센데 아 뭔데? 막을 수 있는 피해를 유깁습니다 축축한 규준 아니 규칙 준수에 보존 달아버리는 미친 너무 축축해요 고맙습니다 축축한 규칙 축축한 규칙 축축한 규칙 축축한 규칙 살려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축축한 엘로월드. 축축한 유전알고리즘. 축축한 걷어내기. 아니 규준이 안빠져. 축축한 엘로월드. 아. 이게 뭐야. 아씨. 아 음료수 먹은 손으로 카드 빚지 말라고. 카드 축축해 기자너. 고리토스 모든 카드. 나이 폐가 이게 말이 되냐. 그 병. 그 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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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은 나온다. 굳은 나온다. 굳은 나온다. 굳은 나온다. 상섬아저씨의 나손 봅시다. 매터마다 부서진 수정 두장을 뽑을 카드 더미에 넣습니다. 해당 카드를 사용하여 이 적의 재생을 간부시키십시오. 재생 60이네. 5밖에 안 떨어지는 장기전 무변. 어? 적의 여왕. 냉독충. 이건 또 뭐야? 맹독충 터진다. 못 본 바이옴 더 있나? 그 보상을 받기 위해 골드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거 못 봤네. 잔디. 묘목의 속. 그램린 캠프. 그램린 마을. 침략. 키마스터. 이럴수가. 이럴수가. 키 다 모아야 나오나 본데? 적들이 퍼져있습니다. 퍼져있습니다. 더 강력하지만 호바는 보상을 줍니다. 무작위 카드를 추가합니다. 흠. 그렇군. 네. 재밌었구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